01765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림재지입니다. 대림재지, 은, 는 동사는 골판지, 골판지 상자 및 골판지 제조에 사용되는 골판지용 라이너 및 골심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계열 회사는 공산품, 식품, 의약품 및 농수산물 등 각종 제품의 외부 포장에 사용되는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를 제조 공산품, 식품, 의약품 및 농수산물 등 각종 제품의 외부 포장에 사용되는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를 100% 주문 생산, 오산과 파주의 제조시설을 운영함. 오산 공장은 골판지 원지를 생산하고 파주 공장은 골판지를 생산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84년 3월 골판지용 원지, 라이나 등의 지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 영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94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대시 골판지는 산업 생산물의 포장에 사용되는 수요 특성에 따라 제조업 전체 생산활동 등 국내외 경기에 민감하며 주요 원재료인 고지 가격에 따라 수익성 변동이 있음 대시 골판지 업계는 5개 그룹사가 수직계열화로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바 현 수준의 안정적인 사업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재무 대시 골판지 원지 내수 판매가 감소하였으나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골판지 및 상자의 수요 증가, 제품 가격 상승, 폐기물 처리비 등 기타 부문의 성장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증가 대시 대손상각비 등의 판관비 증가에도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율 하락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금융 수직 개선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소비심리 부진에 따른 전방 택배 산업의 물동량 둔화로 골판지 상자 등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8월 11일 기준 장마감 대림재지의 시가 총액은 791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대림재지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046위입니다. 대림재지의 상장 주식 수는 900만 주입니다. 대림재지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림재지의 퍼은 3.2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4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2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71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8,06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67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1배, 28,80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1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64번지억원, 261억원, 292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31번지억원, 215억원, 244억원입니다. 대림재지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0번지 46%이고 유보율은 3740.55%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91.26이며 전일 대비해서 10.30-0.4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2.20이며 전일 대비해서 0.91 더하기 0.1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림재지의 2023년 8월 1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7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870원보다 8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84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림재지의 종가는 8790원이며 주가가 대림재지의 20일 이동 평균입니다.